아유 휴지예요. 자 오늘은 말이죠. 포켓몬 카드에 자판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근처 마트에 있어서 가봤는데 그냥 싹 다 올 품절!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보러 가는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없으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밤에 왔을 때 완전 싹 다 털렸었거든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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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짠! 포켓몬! 자판기! 어 물건 한 번 볼까? 우와 싹 다 털렸네 또? 아니 이거 이거 갖고 싶다고요 이거! 아이 클라이맥스 왜 이렇게 구하기 힘드냐고요 이거 진짜! 저번에 왔을 때는 이거 두 개도 없었는데 이거라도 뽑아 가야 되나? 안 뽑아본 거니까 이거 한 번 도전해볼까요? 오케이 연기형 마스터 마천 퍼펙트 이거 가자! 어? 10개밖에 구매가 안 되네? 주말이라서 혹시 있을까 했는데 없네. 오 얘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니 이거 자판기에서 나오는 거 보는 건 처음인데 이게 한 팩씩 한 팩씩 나오는군요? 이거 뭐 약간 카드팩 생성하는 느낌이네? 약간 기분 나쁘다 이거. 그냥 하나씩 뱉는 느낌이네? 살살 던져마! 이거 10개씩만 더 삽시다. 썸네일은 못 참지. 아 이거 어떡하지 한 분 군데만 더 가볼까요 이거? 아니 주말에 100% 물건 없을 거 같단 말이지? 아... 그래도 도전. 아니 저 이거 포켓몬 카드 도감 같은 거 좀 만들고 싶은데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 아니 제 돈 주고 사겠다는데도 못 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아 지금 다음 관련되는 사람이 더 많은 데라 물건 더 없을 거 같은데? 여긴 아예 털렸네? 어... 인기 뭐야 도대체? 이야... 왔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에서 뭐라도 뽑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네요. 마천퍼펙트랑 영경마스터 가져왔습니다. 이거마저 안 나와서 오늘 컨텐츠 개망각이야. 맨날 박스로만 사다가 자판기로 뽑는 건 처음이거든요. 휴지에 금속 흐름은 이어질지. 영경마스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사실 이게 박스로 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레어라든지 이게 확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판기라서 진짜 완전 랜덤이야. 야 우츠동 얼마 많이냐 너? 우츠동 치갈기... 카포프... 느낌이 쎄한데 어째? 이거 그리고 왜 카드가 다 휘어있냐? 박스가 아니라 그런가? 어 이거 봐요. 카드가 다 휘어있어 자판기는. 오늘 20팩 카포컨데 나오는 거 보고 앞으로 이제 자판기를 갈지 말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코르디얘기야 대퍼문어? 어허어 느낌 쎄하나 어째 이거?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어 그렇지 뭐 나왔다. 냐옹마, 라차, 노루지벌레스, 비커트님 VMAX 트리플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허허 제발 그럼 이어가보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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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깔끔하게 망했어요. 왠지 얘가 제일 좋은 녀석일 거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뭐죠? 이게 자판기로 까는 거는 100% 랜덤이다 보니까 망하면 진짜 한 옷이 망할 거 같거든요? 와 레오도 안 나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저번 시간에 우리 뽑는다고 운 다 쓴 건가 설마? 한번 좋은 거 나와 보자. 어림없는 소리. 우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우야. 만약에 제가 오늘 요거 SR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전 앞으로 무조건 박스만 살 겁니다. 단일팩은 답이 없어. 으라차. 아니 이게 마, 맞아요? 나 이때까지 뽑았던 거 중에 제일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원래 이쯤이면은 VMAX라든지 최소한 V라도 아니 더블 레어라도 좀 자주 나오거든요 원래는? 비쿠티니! 짠짠! 아니 더블 레어라고 우리 얘기하자마자 부르네. 어? 실시간에 열팩 순상났어요. 나 하이퍼레어는 바라지도 않을게 이거 오늘 약간 역대급 망각이거든요? 아 이거 감질나서 안 되겠네요. 한 번에 까먹겠습니다. 가자! 탕구리, 마인맨, 라란티스, 연격, 우라우스, 더블 레어. 일단 좋아. 계속하자. 가지군, 버프론스, 사나이사. 하하하하하하하하 내 느낌이 좋지 않아 이거. 오 뒤에 뭐한 거 온다. 큰 거 오나? 좋은 거 오나? 암호까오 VMAX! 오케이 좋아. 탕구리. 이거야 이거 아니야. 어? 이게 끝이야 설마? 어? 이게 아닌데? 뭐야?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돼. 안돼. 아니야. 사실 메인은 만점파 팩트일지도 몰라. SR 한개정도만 나와서도 선방했을 거 같은데 이거. 자판기 확률 상당히 극악인 것 같습니다 자 첫번째 팩 기분좋게 한번 까볼게요 가볍게 그렇지 이번엔 처음부터 루가루함 V맥스가 바로 나와주네요 그래 사실상 오늘 메인은 요거였던게 아닐까? 흐름 좋다 흐름 좋다 흐름 이어가보자 이거는 팩이 약간 심상치 않은데? 어 나 이거 느낌 맞다 얘는 조심스럽게 한번 까볼게요 너 누구니? 여기 안에 설마 하이퍼레어 들어있니? 얼굴 보여주렴 누구세요? 디헤드 홍초 이게 도대체 뭔가요? 오늘 느낌이 아주 굉장히 무라네요 기대는 안하지만 그래도 한개쯤은 해주지 않을까? 계속 가보자 스위콘 아 더블 레어긴 한데 스위콘이 그거잖아 전설 포켓몬이잖아요 골드버전 어 골드버전 전설 포켓몬이잖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야 너 예쁘다 좋아 좋아 그래요 이제는 노말로 많이 등장할 때가 됐네 아니 근데 얘 마천퍼패트나 하나같이 포장상태가 왜이러냐 까기가 힘들어 룰루랄라 룰루랄라 설마 40백을 깠는데 한개가 안나오겠어? 와 가라르 파이어는 좀 멋있긴 하다 얘 아.. 마천퍼펙트 스무팩 안에 난 오늘 분명히 나올 거야 슈퍼레어 혹은 하이퍼레어 꺼져 아 이제 많이 안 남았는데? 이럴리가 없어 진짜 답은 빡슨가 설마? 노우! 제가 이거 마천 퍼펙트 엄청 안 나온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긴 하는데 심락하네 얘도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아 은번이 야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좋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에 달려봅시다 좋습니다 준비됐어요 멸망전 갑시다 총 40패을 깠는데 SR 하나조차 안 나온다? 그러면 완전 핵 손해입니다 이거 그냥 망한 거예요 달려보자 포크린 디헤드 하리뽕 개울킹 오케이 오케이 일단 레어 하나 나왔고 포크린이 어 좀 똑같은 게 많이 보인다 어째 좋아 두랄로돈 더블 레어 이것도 마천 퍼펙트의 메인 포켓몬이잖아요 더블 레어라도 메인 포켓몬 나온 건 인정이야 홍차 제발 나와주세요 뭐라도 하나만 줘봐 아하하 안돼 느낌이 좋지 않아 삼삼드래 이름도 이상하네 이거 제발 내 돈 야 이거 4만원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시화야 이거? 아무것도 안 나는 거 맞아? 어? 어? 어 뒤에 뭐야 반짝이 나왔나 제발 제발 너 누구니? 아! 떴나요? 엣삼! 예예예예 오 정말 다행이다 한 개라도 나가서 어 근데 약간 이거 일러스트가 신상치 않은데? 설마 특일이야 이거? Olympic 음벙 그냥 리얼 박쥐 거든요? SR 카드가 등장 했는데 생긴 게 딱 봐도 특일처럼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굉장히 일단 귀하신 몸인 것 같아서 어! 잠깐만! 음반 부위! SR! 특일! 와! 아 근데 인기가 많은 애는 아닌가 봐 특일인데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완전 망하진 않았어요 이걸로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박스가 제일 안정적인 것 같다 앞으로 난 박스만 깐다